와 대박 엄청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이거 진짜 기념이다 이거 고마워 김정국 고마워 하나 둘 셋 이야 예쁘네 아이고 또 타고 또 타고 알겠어요 그지? 즐기세요 즐기세요 아 여기 어머니가 원하는게 엄청 많네요 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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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다 예쁘다 어 예쁜거 많긴 많다 얘 일찍 데려오시지 아이고 힘듭니다 아이고 형 하루 잠 못잤다고 했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왜 회도관광인데 아들들이 이렇게 힘든걸까 아이쿠 아이쿠